반갑습니다 여러분 보컬 빌런스 보컬 강좌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짧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이 이런 얘기를 듣는데 항상 뭐 많이 들었었지만 네 지금 어 네 잠시만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최근에 또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소리 연습들이 어떤지 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우시거나 혼자 연습을 하시거나 할 때 아무래도 좀 의구심이 들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잘못하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런거 걱정 안하고 그냥 미친 듯이 연습하는 분들도 계시구요. 그러다가 저처럼 예전에 저처럼 성대결절 같은거 걸리고 이렇게 성대폴릭 같은거 걸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구요. 여러가지 타입의 분들이 계시죠. 근데 유독 최근에 제 주변에 이런 질문이 많더라구요. 아 근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연습을 제대로 한다는건 뭘까요? 연습을 제대로 한다는거는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제대로 한다는거는 올바른 소리를 내는거가 연습을 제대로 하는건 아니에요. 연습 안에는 올바른 소리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소리를 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자기에게 안좋은 부분들이 수정이 되야되는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내고 있다면은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거고 그런 부분들을 상관없이 안좋은 습관에 따른 안좋은 소리들인데 그거를 자꾸 더 안좋게 낸다던지 그런 소리를 내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걸 판단하기 어렵지만 위험할 수 있는 소리들을 자꾸 내는 그런 것들은 제대로 연습을 하는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2번.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제대로 연습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제가 연습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바로 답변드리는거는 그거거든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게 당연한거에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초반에는. 근데 만약에 이제 노래를 오래 했고 뭐 레슨도 정말 오래 받았다면은 어느정도 그걸 알아야 정상이겠죠. 근데 초반에 그리고 내가 아직 그런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귀나 그런 감각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모르는게 맞는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채로 연습하시는게 맞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하세요. 일단 연습을 합시다. 라고 적어버렸는데 일단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해서 소리를 다양하게 내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게 하나가 뭐냐면은 현재 레슨을 받고 아 피드백 피드백 해줄 해줄 사람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바르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실 지금 내가 좀 잘못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 다시 피드백을 해줘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되면은 소용이 없겠죠. 그게 안되면은 되게 계속 안좋은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현재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배우시는게 물론 너무 좋겠고 혹시 배우지 못하신다면은 다른 그런 뭐 카페라던지 저희 카페 오셔도 되구요. 그런데 소리를 올리셔서 제가 지금 혹시 뭐 문제가 있는지 좀 한번 봐주세요. 라고 아니면 뭐 제가 지금 뭐 어떤가요? 저떤가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단은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레슨을 하면서 어떤 걸 어떻게 가르칠까 소리를 어떻게 바꿔줄까 노래를 어떻게 바꿔줄까 이런 고민보다 더 많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연습을 어떻게 하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솔직히 레슨생들이 너무 연습을 안해요. 그래서 아 연습 어떻게 하게 할까 어떻게 자극을 줄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요.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돼서 요즘은 레슨생들이랑 하는 대화들의 대부분이 연습에 대한 대화입니다. 연습 많이 하니? 연습 열심히 하니? 만족스럽니? 잘하고 있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연습을 하면서 깨지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해야 저랑 배움에 있어서도 대화가 더 잘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잖아요. 제가 되게 뻔한 얘기하는 건데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일단은 부딪혀보고 해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수정을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연습하지 않는데도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연습하지 않는데도 잘 흘러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상이 연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습이라는 게 대단한 어떤 스케일 아아 해가지고 막 하고 막 노래를 정해서 카피를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연습이지만 형태를 가진 연습이지만 형태를 가지지 않은 연습들 노래를 흥얼거리고 항상 소리를 내고 내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노래를 많이 듣고 노래를 많이 불러보고 또 그거를 내가 녹음을 해서 들어보고 그런 것들 자체가 모든 게 연습에 포함되거든요. 자기 소리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들 자기 성대나 어떤 그런 느낌 공명적 느낌 자기만의 방법이 되더라도 그 방법이 옳은지 틀린지는 이제 나중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뻘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하셔야 돼요. 일단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소리를 많이 내보고 일단 한번 질러도 보고 강좌에서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성대접촉 조절하는 게 2, 3, 5단계 있다. 그럼 내가 그 단계별로 한번 소리도 내보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한 10번 100번 한번 노래도 불러보고 시도도 해보고 다른 노래도 불러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배우는 거나 이론을 아는 것 강좌를 보는 것에 대해서 안주하시고 연습을 별로 안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만 많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연습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하다보면 알게 됩니다. 하다보면 알게 됩니다. 저는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는데 내가 어떤 상태고 내 소리가 어떻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한 지 꽤 됐는데 근데 더 해야겠죠? 아직도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연습부터 하세요. 네. 진짜로 아시겠죠? 네. 또 다른 강좌들 연속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연습 열심히 합시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연습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쵸?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제 제자들도 다 알아요. 근데 연습 잘 안 하더라고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연습을 하는 사람이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연습 많이 하시나요? 만족스럽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 나 연습 열심히 하는 것 같으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나요? 근데도 안 된다면 그거는 방법의 문제나 본인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하지만 보통은 거의 대부분은 본인이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 본인이 연구하지 않고 본인이 열정과 관심과 집착을 음악과 노래에 쏟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뻔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좌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도 연습하세요. 연습! Have aado يل